아우~~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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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생하기 싫으면 절대 공사하지 마세요. 비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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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컨트랙터를 만나러 왔거든요. 그런데 아우~~ 또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집에 좀 문제가 많아요. 지붕에서 물도 새서 이게 저희 인슬레이션이 다 젖어서 엉망이 됐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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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루프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컨트랙터를 만나야 되는데 아우~~ 너무 스트레스네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어떻게 된거야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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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문제인건 우리 샌 흔적과 털마이트 인데 목재를 갉아먹는 개미 때문에 집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진을 대비해서 목재로 집을 짓는데 털마이트가 생기면 벽을 파먹어서 피해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커피를 사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릴려구요 털마이트 인데 목재로 집을 짓는다 여기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가 마음에 들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근처에 뭐 타코집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어떡해. 아 또 얼마나 하얀 거야. 여기 안에 레스토랑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 안에도 불편해. 이거는 팝푸싸. 레스토랑 안에서는 불안해서 못 먹으니까 그냥 차에서. 차에서 먹으려고. 식당에서도 못 먹고 진짜.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팝푸사라는 건데 라틴아메리카 음식인데 좀 호떡하트예요. 호떡하트인데 뭐 시가 이런 거 들어간 게 아니라 고기랑 뭐 빈 이런 거 들어간 거예요. 처음 먹어봐. 고기랑 치즈랑 빈. 우선관 들어가는데 운선이 마크트. 왜? 이 비에. 미쥬진이. 밑에도. 이 바텀 플레이트. 이 바텀 플레이트. 이 바텀 플레이트. 여기가 지금 다 썩어. 다 안 좋아요. 아까 대충 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아니 근데 저희 한 4-5년 전에 했는데 그 전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그런거에요? 최근에 항상 그랬다는거에요 늘! 비가 올 때면 늘! 아 잠깐만 어떡해요 너무 스트레스맛아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맛아서 문제 많다고 하니까 잠을 못자겠는거에요 제가 좋은건 당연히 이걸 다 뚫어내야지 뚫어내고 인슐렛이 다시 하고 드라우를 다시 붙이는건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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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꾸 돈이 에딩 때니까 이게 아 나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거를 눈발에 감안할 수 없어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오마이 갓 아 아 오마이 갓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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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이 갓 밖에 여기 이거 다 뜯어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벽 뜯어내고 단열재 새로 하기로 하고 지붕도 보수하고 외벽도 오래돼서 새로 갈기로 했습니다 뜯어낼수록 문제가 계속 보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썩고 오래된 거 말들이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집 앞에 놀이퍼에 왔어요 미국에서 공사를 하실 때는 만약에 20만불이 든다 그러면은 30만불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돈을 더 많이 꺼내 놔야 돼요 왜냐면은 뜯으면 뜯을수록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저희도 막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돈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봤는데 아까 보셨죠? 뭐 다 뜯어낸 거 막 털만 대매지면 물 새서 젖은 거서부터 뭐 썩은 것도 다 갈아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이에요 비상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좋다 진짜 이거 말로는 웃고는 있지만 제가 황당해서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황당해서 공사 아무나 못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몇 년은 늙는다고 하거든요 진짜 제가 몇 년은 늙을 거 같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견딜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진짜 공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짜 진짜